자 선택과목 기하 봅니다. 네 안문제들 또 무난하게 풀어내셨을 거고 28번 문제 봐볼게요. 네 좌표평에서 두 점 a, b가 고정돼 있고요. 이럴 때 두 점 pq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 pq벡터의 크기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에 대해서 a, b랑 bq의 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o는 원점이고요. a, b벡터가 크기가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일단 a랑 p랑은 다른 점이라는 얘기겠죠. 아 그래 이거 뭐 당연히 뭐야. 네 이런 문제는 일단 당연히 정해진 위치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치관계 따지려고 일단 뭐야 가시화 시켜야겠죠. 확실히 축이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1,1과 1,1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이 여기 있고요. 점 a가 1,1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b도 1,1에 정해져 있는 정점이에요. 그렇죠? 점 b가 정해져 있고요. 점 a는 정해져 있는데 일단 두 점 pq가 일단 op벡터의 크기가 1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문제에서는 일단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인 1인. op벡터의 크기 1인 p의 자체는요. 반지름 1인 원의의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p가 이 원의에 있는데 ap벡터의 크기가 양수니까 일단 p는 a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이제 여기를 빙그르르 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데 이번엔 bq벡터의 크기가 또 3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천비는 고정된 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인 원의 이렇게 읽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반지름이 3인 원의. 그래서 얘를 빙그르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야 이 원의에 누가 점 q가. 그래 이 원의에 점 q가 움직이고 여기 위를 누가 p가 움직여.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럴 때 문제에서 묻습니다. 조건이 하나. 야 ap벡터랑 이거 이제 해석이 있죠. ap벡터라는 벡터랑 누구를 내적을 합니다. 누구를. qa와 qp벡터예요. qa랑 qp. 결국 ap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ap의 중점을 찾으면 되겠죠. 당연히 너는 2분의가 있다면 중점이니까 앞에 두 배를 해서 사실은 ap의 중점을. 그러니까 a하고 p를 하나 이어. 그럼 당연히 뭐야. ap가 있을 때마다 중점이 있겠죠. 그죠? 중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중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뭐야 얘는. 2 곱하기 qm벡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합벡터를 내가 중점 벡터를 이용해서 일단 벡터를 결합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왜? 그게 하고만 하는 것 중에 0이래잖아. 그러니까. 벡터 두 개 내적했는데 0이면 너무 예뻐거든. ap벡터랑 qm벡터가 뭐이면 돼? 수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ap벡터가 정해져. p가 핑그르르 돌 때마다 ap벡터가 정해지고 그때 중점이 정해지면 mq벡터는 뭐야? 결국 수직이 등분. 수직인 거잖아. 오우야. 그래? 그러니까 q가 어디야?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이런 얘기야. 아. 이런 거죠. 그렇죠? 아. 그래. 그래서 완벽하게 네가 직각이고 여기가 등분됐어. 이런 얘기야. 음. 그래.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이제 그게 p가 핑그르르 움직이고 그에 따라 이제 q도 원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럴 때 문제에서 pq벡터의 크기가 뭐인 거?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에 대해서 결국 ap벡터랑 bq벡터의 뭐를? 내적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와. 오.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아니 선생님. p하고 q는 여기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는데요. 내가 일단 이게 더 짧죠. 아래쪽이 더 짧겠지. 그런 pq벡터가 가장 뭐인 거?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는 거지. 야. 얘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겠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내가. 움직여 보는 거야? 야. 딱 움직여. 야. 그거에 또 그래서 뚝 하면 뭐. 어. 이제? 어. 극단적으로 p가 만약에 너라면 야. 너겠네. 그럼 q가 여기겠네. 그치? 어. 절편이 q일 테니까 그러면 아. p가 널 테니까 pq는 아마 이 길이가. 그치? 요런 길이들의 최소인데. 이거 어떻게 찾지? 어. 그런 길을 어떻게 최소를 찾을까? 그래서 우리가 뭔 거야? 그래. 얘가 수직. 수직 이동선이잖아. 즉. 그러니까 pq 자체를 움직이면서 p를 움직여 봤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안 돼.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야. 걔랑 얘가 같대. 왜? p도 변하고 q도 변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변수 두 개를 컨트롤해. 아니. 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거에 최소가 되는 거 우리가 판주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자네와 은혜가 각각. 아니. 동시에 어떻게 움직여? 어려워. 그래서 뭔 거야? 야. 근데 말이야. 야. 너랑 너는 항상 같대. 근데 얘는 완전 다르지. 왜? 이젠 a가 고정됐거든. a는 정점이거든. 따라서 이런 aq 중에 가장 작은 게 뭘까? 이런 거지. 어. 어. 그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값이 있을 땐 고정된 게 뭔지를 찾는 거잖아. 어. 그게 바로 a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야. 고정된 게 a니까 따라서 aq 중에 이제 이제. 야. 니네 중에 제일 짧은 게 뭘까? 이런 거지. 제일 짧은 게 뭐겠어? 당연히. 어. a에서 제일 짧은 거. 당연히. 아. 저 a 왜? 전비가 중심이 원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세 점이 일직선상이 있을 때. 이게 일직선상이 있을 때. 그치. 근데 네가 y 좌표고 x 좌표고 둘 다 1이니까. 여기가 q일 때. 바로 이 aq의 길이가 가장 짧다고. 그래? 어.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치? 당연하지. 왜냐하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3이니까 얘가 2잖아. 이 길이가 2거든요. 어. 그래. 이 짤이 뭐야? 원을 그리면 쏙 내접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제일 짧아. 아. 그래. 최소가 될 때 q를 벌써 알아부렸네? 그럼 그때 이 p는. 당연히 뭐. 고민을 안 하죠. 그렇죠? 네. 당연히 네가 여기서 지금 직각인 거거든. 음. 그래. 그래서 내가 확실히 우리가 냈던 q를 이었을 때. 이거잖아. 어. 요게 수직 2등분이라니까. 음. 이 q를 이었을 때. 어. 니가 어. 이등분이 될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야? 당연히. 그때. 어딘가 전피를 찍어서. 어. 결국 그때 a p가. a p의 뭐야? 음. 얘가 수직 2등분이. 어. 당연히 뭐야? 얘가 원에. 이 원에. 이 포인트 줬던. 어. 원에. 얘가 a p를 이었을 때 수직 2등분이잖아. 그럼 걔는 당연히 어딜 지나. 아니. 얘 원의 현인데. 얘 그림이 잘못됐네. 그림을 크게. 점을 크게 그리면 될 것 같아. 원점을 지나거든. 원점을. 그러니까 지금 어. 선생님이 삐딱하게 그렸네. 그러니까 얘죠. 지금 일직선이 여기야. 얘가 일직선이 아니야. 어. 선생님이 지금 너무 시간이 새벽이라서 그래. 어. 직선을 직선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요거야. 요걸 지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했던 q가 여기일 때 얘를 지나고 이 중심을 지나는 거지. 중심을 지나는 거지. 요거야 요선. 요선. 요게 내가 바로 수직 2등선이다. 이런 얘기야. 아. 그래서 딱 q가 여기하고 여기가 가능한데 요게 일직선 상에 있는 거지. 직선이야. 직선인 거야. 그래. 그래서 그게 현의 수직 2등선인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당연히 너랑 수직이 되는. 그치? 어. 수직 2등분이 되는 그때의 p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그때의 p가 뭐 요쯤 있겠네. 그죠? 어. 여기가 직각인 거야.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원점이고. 따라서 이때 얘가 p인 거야. 여기가 p인 거야. 요걸 때 그렇다는 얘기죠. 야. 드디어 찾았다. 그죠? 어. 전 p가 딱 여기일 때 어. 따라서 어. a, p가 있으면 걔를 수직 2등분하는 곳에 어. q가 이쪽이 가까우니까 이쪽보단. 그치? 이 거야. 그래서 요 pq의 길이가 최소는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 항상 같으니까. 이 길이가 멀일 때 2일 때 최소를 하는 거야. 니가 2일 때 최소야. 이런 얘기야. 지금. 대박이네. 그죠? 어. 그거야. 어. 근데 당연히 얘랑 얘랑 합동이잖아. 그죠? 어. 당연히 이등변이거든. 수직 이등변이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직각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얘도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접선이에요. 요. 어. 요. 요. qp가 딱 이 점에서 근 접선이라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때 위치를 찾았잖아. pq의 위치를. 따라서 이때 ap랑 bq. ap랑 ap벡터랑 bq벡터를 뭐하래? 그런데 너무 좋지. 왜? bq벡터는 이 벡터야 그냥. 크기가 이미 뭐야. 3인 거야. 야. 따라서 3에다가 이제 곱하면 돼. 그냥. 뭐를. ap벡터를 뭐야. 사용시킨 거. 야. p에서 그냥 뭐 내리면 돼? 여기다 수선의 발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요걸 h라 부르면. 요 h의 길이만 구하면 그게 답이라는 거야. 와. 그래? 그러면 h의 길은 어떻게 구합니까? 뭘 어떻게 구해? 직각 삼각형 속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죠. 모든 게 다 뭐야. 정해져 있는 비율이죠. 다 정해진 거야. 그치? 왜? 얘가 얘가 지금 2라니까. 얘가 1인데. 2대 1대 루토가 보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삼각형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면. 선생님 있잖아. 주은 특수각이라니까. 야. 니가 2야? 네. 니가 1이니? 너 루토니? 네. 그래서 이 동글뱅이 각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진 거야. 근데 이 동글뱅이가 동글뱅이랑 너를 더하면 90도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동글뱅이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동글뱅이니까 요 직각 삼각형 속에서 우리는 아무 길이 하나 찾아서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길이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이 길이에다가 이 코사인 동글뱅이를 곱하면 h가 될 테니까. 그치? 어. 그러네. 근데? 아니 이 길이 뭔데? 그 길이 뭐긴. 직각 삼각형 속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두 배지. 두 배. 그게 다야. 그러니까 계산이 뭐 예쁘지. 그러니까 얘가 밑변에 루토니까 루토 곱하기 h가 결국 1 곱하기 2와 같다. 그치? 그러니까 루토 5분에 이네. 얘가. 얘가 루토 5분에 이네. 그치? 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을 테니까. 그냥 넓이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어. 그래서 요 하나의 길이가 루토 5분에 인데. 우리가 냈던 이 길이는 그거의 두 배는 루토 5분에 4죠. 따라서 a, h는 뭐야? 아. 루토 5분에 4에다가. 뭐를 곱하고? 루토 5분에 4에다가 코사인 동글뱅이 곱한 거. 얼마야? 루토 5분에 1 곱한 거야. 야 대박. 그래서 5분에 얼마니? 어. 12가 원하는 뭐야? 답이 되더라면 이제. 그래서 풀이는 그림 그려놓고요. 위치 관계만 명확하게 파악하면요. 그냥 정말 한 줄 풀이의 어떤 거예요? 좋은 문제야. 어. 근데 현재 어쨌거나 이번 시험에서 28번이 지금 선택과목이 다 28번이 제일 까다롭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든 28번에 대해서 킬러를 배제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때 두 점이 동시에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그러니까 최소인 걸 편단하고 했을 때 자꾸 이제 또 그냥 감으로 뭉뚱그려서 막. 그렇지? 그런 점이 빡이야. 그렇지? 그래서 정해진 점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평면동이다 보니까 풀이는 되게 다양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이 풀이가 가장 현실적인 풀이가 됐다. 오케이. 그렇게 완료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완료 됐습니다.